아, 지금 우리 펜션에는 빈 방이 없어요. 지금이 한창 성숙이라서. 난 미리 예약했어. 정말로 방이 다 샀다면 두 분 저랑 같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. 아, 알겠어. 아유, 다 있네. 아, 여기는 굉장히... 로카미아, 다시 해볼까. 나는 싫다는 말 못 해. 엄청 좋아. 나는 당신이 너무 의미 we love. 한창 성숙이, 어휘, 예쁜 여위로.